수성군은 지난 5일 CGV와 저소득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영화 드림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협약은 저소득 문화 소외계층에게 개인 기부와 기업체 사회공원 등 후원금으로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영화관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해 영화값을 미리 지불하거나 정기적으로 월정액을 지불할 수도 있으며 기업 등은 사회공원 활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일정 후원금이 모이면 수성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관람 티켓을 제공하게 되고 CGV 대구 수성과 대구 스타디움에선 무료 영화관람 혜택과 매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.